신혈함 속에 부드러움을 품고 기자뷰로 컴백한 드림캐쳐 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둘, 셋. 매콤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아임셀럽만의 특별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기자뷰로 포인트 안무를 활용해서 개인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홉사랑과 안무가 겹치거나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멤버에게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아임셀럽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작을 한과 동시에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만약에 줄 써? 만약에 줄 써?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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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박았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 가세요. 저는 드림캐쳐 앤보컬 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앤보컬입니다. 안녕하세요. 짚어진 안개 사이로 찾아온 가연이에요. 와우. 모든 걸 보니 그날처럼. 안녕하세요. 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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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카리스마입니다. 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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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입니다. 수아입니다. 펀치기 펀치기 펀치기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줄을 쓰는 거였어. 위키볼동 세트. 아. 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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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없다. 우리는 유대 그룹이니까. 아 그래. 재밌는 거 하자. 그래 그래. 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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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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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기. 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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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